양치하셨나요? 아니요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다 먹고 빨리 닦아야 되는데 이건 무슨 치약들이죠? 패키지가 환경에 나쁘지 않고 또 성분도 되게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양치를 한번 해볼까요? 어우 좋습니다 근데 두 개가 있는데 저희가 어떤 걸 사용하면 될까요? 이 마루 치약은 저희가 집에서 같이 하나씩 가져가서 쓰고 있잖아요 아로마틱과 티트리 치약으로 한번 해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티트리가 뭐예요? 티트리가 약간 녹차 같은 거 아닐까요? 알겠습니다 허브류 허브류 치약이 노란색이에요 이게 노란색인 치약은 처음 보는 거 같아요 합성 첨가제 이런 게 안 들어가서 이런 색이 나는 거겠죠? 색소라던가 그런 것도 안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번에 고치치약은 그때 제 평이 별로 좋지가 않았었죠 맞아요 맞아요 익숙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 나서 근데 이것도 어떨지 좀 궁금해요 아 매운 관련? 시작 다 그런데? 아 진짜 거품이 너무 안 나는데요? 네 근데 맛은 경고 받았던 거에 비해서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요? 그러니까 향기만 있는데 맛이 없는 맛이 안 느껴지는 느낌? 헹구고 오겠습니다 아 개운하네요 진작 이렇게 양치를 했어야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아요 미리 얘기를 들었던 것도 있고 맛이 별로다 너무 맵지도 않고 저는 처음에 양치를 할 때 거품이 잘 안 나서 이게 과연 잘 닦이는 건가 궁금하기도 했는데 마지막에 헹굴 때쯤 가서 보니까 거품도 제법 났고 이게 거품이 잘 안 나는 게 이 두 제품 다 화학적 합성 계면 활성제가 안 들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아로마티카 거는 또 비건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아로마티카 이 제품은 비건 인증 받아서 뭐 동물 실험도 안 했고 동물계 원료 들어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이 마루치약은 어떤가요? 네 이 마루치약도 동물 실험도 안 했고 동물 원료도 안 들어가 있기는 한데 아직 비건 인증 단계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두 제품 다 유해한 합성 보존제 같은 타라벤 같은 그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해요 저는 조금 신기했던 게 친환경 제품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기성 제품들에 비해서 맛이 떨어진다거나 향이 떨어진다거나 이러한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루치약을 써보고 되게 놀랐던 게 맛이 되게 괜찮아요 오 맞아요 그냥 일반 치약처럼 페퍼민트 향 그냥 쫙 나면서 그럼 이 제품들 가격은 혹시 정도 될까요? 아 이 마루에프 치약은 5,900원이고 이 티트리 밸런싱 치약은 7,000원인데 아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네요 오 맞아요 이 티트리 치약은 좀 특별한 게 있다고 하던데요 아 여기에 이거를 주문하시면 그 상자에 보통 오잖아요 아 맞아요 근데 상자도 없고 그냥 이렇게 온다고 하더라고요 치약하면 보통 그 상자 네모난 상자가 거의 시그니처잖아요 상자도 없으니까 뭐 쓸데없는 종이 쓰레기도 안 만들고 진짜 이제 생각해보니까 굳이 상자가 필요 없었구나 싶더라고요 이게 플라스틱인데 아덜이라서 재활용하기 힘들거든요 지금 모습이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어 뭐 바뀌었나요? 아 그쵸 여기 겉껍데기가 리뉴얼이 됐는데 네 이 마루에프 치약처럼 알루미늄으로 리뉴얼 됐다고 하더라고요 플라스틱 아덜이보다 알루미늄이 재활용이 더 잘 되니까 여러모로 환경에 더 좋게 바뀌었네요 뭐 다른 부분을 제외하고 한 이 정도 부분만 보면 알루미늄이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알루미늄처럼 보이지만 비밀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 뭐 다른 게 들어가 있나요? 여기 끝에 부분이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게 플라스틱이 들어간 거예요? 그쵸 그쵸 알루미늄은 아무래도 이렇게 마찰이 아무래도 마찰이 되면은 검은 가루가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윗부분을 플라스틱으로 고정을 하고 분리 배출을 할 때 이 윗부분을 싹 자르고 또 요거는 또 뚜껑도 플라스틱이니까 요기 안을 깨끗이 씻어서 알루미늄으로 분리 배출을 하고 요 위에 그냥 뚜껑을 이렇게 따로 배출을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네요 아 그쵸 그쵸 아 그리고 이 마루 치약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도 알루미늄인데 재활용이 가능한 알루미늄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얘를 녹여가지고 또 다른 걸 또 만드는 그렇죠 아하 그래서 이 알루미늄 치약 하나면은 플라스틱 15g을 대체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저희 저번에 종이용기 화장품 했던 것도 좀 떠올려지기도 하고 아우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이렇게 삭삭 잘라서 배출을 했어야 되니까 네 그냥 그렇게 잘랐으니까 그쵸